탈무드는 300만 단어에 담긴 유대인의 지혜, 삶의 나침반 탈무드는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에 대한 납비들의 주석과 해석,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 법률, 윤리, 풍습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방대한 문헌입니다. 300만 단어에 달하는 탈무드는 약 75kg의 무게를 자랑하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의 삶과 정신, 지혜와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지침서이자 정신적 유산이며, 비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보물 창고입니다. 미시나와 개마라, 탈무드의 두 기둥, 탈무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시나로 2세기경 유대의 납비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율법과 전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마라로 미시나에 대한 납비들의 해석과 논쟁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시나와 개마라는 서로 보완하며, 탈무드의 깊이와 풍부함을 더해줍니다. 탈무드,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지혜, 탈무드는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닌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가정, 교육, 사회, 경제, 정치, 윤리, 철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납비들의 논의와 해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 도덕적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탈무드의 교육적 가치, 탈무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토론 문화를 장려합니다. 납비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논쟁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독자들에게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탈무드의 윤리적 가치, 탈무드는 정의, 사랑, 자비 등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탈무드는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또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탈무드의 윤리적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의 지혜,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탈무드는 고대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지만 그 가르침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적용 가능합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탈무드,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살아있는 문헌. 탈무드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에도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문헌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얻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삶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탈무드,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 탈무드는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라피들은 인간의 본성, 가족관계, 사회적 책임, 정의와 평등,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석합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탈무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탈무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입니다. 탈무드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탈무드 지혜명원 50선 탈무드는 미신화와 와케마라가 합쳐진 책이다. 약 300만에다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무게는 약 75kg이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구전법정과 전통, 해석들을 집대성한 문헌으로 그 안에는 삶과 신앙, 윤리, 사회에 대한 다양한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 도덕적 가치, 인간관계 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탈무드에서 유래한 중요하고 영감을 주는 지혜명원 50선입니다. 1.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2.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3.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4. 승자는 륜을 밟아 귀를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높기를 기다린다. 5.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6.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7.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이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다. 8.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9.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10.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11.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함이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12.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알아. 13. 한 잎에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14.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 15.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한다. 16.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 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17.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 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 18.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19.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20.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21. 시작이 반이다.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2.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23. 진정한 용기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24.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25. 가장 큰 지혜는 친절함이다. 26. 진정한 지식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27.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28. 성공의 비밀은 목표의 지속성에 있다. 29. 인생은 배우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30. 행동 없는 말은 꿈과 같다. 31. 지식을 나누면 그 가치가 배가 된다. 32. 어려움은 인내를 통해 극복된다. 33.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어렵게 얻어진다. 34.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행복의 열쇠다. 35.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존경하라. 36. 자신의 길을 가라.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37. 가장 좋은 복수는 대단한 성공이다. 38.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39.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40.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휴식이다. 41. 양보할 줄 아는 자가 진정 강한 자다. 42.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43. 무지는 야만보다 더 큰 적이다. 44.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45. 고난은 인생의 가장 좋은 선생이다. 46. 겸손은 위대함의 진정한 표시다. 47. 성실함은 모든 성공의 기초다. 48. 인생은 변화하는 것. 변화를 받아들여라. 49.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50.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나타나는 사람이다. 이 50선의 지혜 명언들은 탈무드가 세월을 거쳐 인류에게 전달하는 불변의 가치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49. 각각의 명언은 개인의 성찰과 성장, 인간관계의 개선, 도덕적 가치의 실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49. 이러한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9.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50.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50. 감사합니다. 50. 탈무드에서 배우는 돈의 지혜, 자기 만족을 위한 시간 낭비를 하지 마라. 50. 라삐들은 자머네, 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방법을 연구하고 배우라, 라는 구절을 해석할 때 개미를 낭비된 일위상징으로 설명한다. 51. 즉 개미가 1년을 살기 위해 필요한 나달은 두 알이면 족한데, 개미들은 불필요한 재산을 모으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한다는 것이다. 52. 유대 전통에는 시간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의 모범 답안이 있다. 52. 그것은 공부다. 일단 기본적인 생계와 생리적 욕구, 일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면 모든 자유시간은 공부에 헌신되어야 한다. 52. 유대교에서 공부가 의미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토라에 대한 공부이며, 통찰력으로 실제를 인지하고, 타인에 대하여 동정을 느끼고, 우리 자신의 속성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속에서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의 공부이다. 53.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일할 때 우리는 시간의 낭비, 혹은 공부 시간의 낭비를 산출한다. 53. 라삐메이르는 진실로 부자인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결핍을 야기하지 않으며, 최고의 삶의 질을 얻는 자이며,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시간 낭비를 피하고, 진실로 필요한 것 이외에는 자연으로부터 생계를 끌어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54. 그는 이것을 자신의 재산에서 근원하는 내면의 평화라고 표현했다. 55. 다른 말로 이것은 참으로 부자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55. 부자가 된다는 것은 처음에 왜 부자가 되려고 했는지를 잊지 않는 순수함을 요구하는 예술이며, 결국 부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타인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 55. 삶에서 우리는 최고가 되기를 요구하고 요구받는다. 55. 이 최고는 많은 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고라는 요구는 여전하다. 55. 삶에는 환경 속에서 사람과 사물에 대한 최고의 부와 존경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55. 이 균형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고 시장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고 주변 세계를 향상시킨다.